과연 카타리나로 원딜하시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해한 그래도 제가 카타리나 3000판 6000판 그정도 한 몸이기 때문에 3000판 6000판 사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 숫자만큼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에이디? 에이디 카타 간다 엄청 오랜만에 간다 에이디 카타리나 간다 그딴거 하지 말고 정상롤에요 아니야 에이디 카타리나 간다 전투의 열광 뭐야 간다 이끄죠 이끄요 에이디 카타리나입니다 흡총도 가야될거 같긴해 왜냐면은 약간 총검이 있어야지 좀 그나마 약간 원콤을 낼 수 있어서 총검 총검 일단 첫템을 총검 첫템을 총검 일단 이거부터 올리죠 마법공학 리볼버 총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부터 갈까 신발 간 다음에 속도의 장화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거 이거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간 다음에 첫템을 흡총으로 가도록 할게요 총검 이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몰락이나 히드락 하면 돼 몰래키 몰래키에라가 플러스 3세치미터야 자 가자 아 내가 맞아줬어 아 이씨 내가 맞으면 안되는데 이게 뭐야 레넥톤 서포트야 이새끼는? 뭐야 뭐야 개막장이야 레넥톤 레넥톤 서포트? 타다닥 아 일단 라인전은 고통이에요 아이씨 자연스럽게 CS먹네 브랜드 어디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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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잡아 잡아줘 조잡 아아아아악 야 얘 힐 안썼어? 아이씨 힐을 안썼다니 이새끼 레넥톤한테 힐 안써줬어 이새댕 양아치같은 새끼 지 지 혼자 살려고 힐을 아껴두다니 아 그냥 뺄걸 아아 그냥 뺄걸 하하 아아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지 제넌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너 아직도 몰라? 이 세상 이 최고의 최고의 아프리카 엔터테인먼트 별창남 제넌입니다 흐흫 백원으로 펭가이 푸잉 아흫 루샨 어디갔냐 얘 여기 있어보자 여기 있다가 루샨이 그렇지 그렇지 봤죠? 이게 총검 카타리라 에디 카타리라입니다 원딜 암살 가능 암살 가능 봤어요? 군 계속 돌지 마세요 흐흐 궁 풀어야 돼 평타가 더 셉니다 600원이네 600원이네 100원 100원 20원 20원 됐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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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타리라의 모든 템이 완성되었어요 이거 세 개면은 루샨은 저한테 뻑 갑니다 루샨 야수오 그런 애들 뻑 가해요 저한테 야야야 넘어서 vidorigine 야야야 넘어서enser 있고 무슨 일이야 아 진짜 하느님은 없어 내 안에 하느님은 없다 저바딜이 저바딜이 세상에 어 이거 에코가? 어!? 오럭!!! 그렇지 나이스 지금 피가 피가 안 쓰다가 지금 쓰네 제가 말했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피와는 도둑이로 쓰라고 도둑이로 쓰라고 어? 오오 오오오오!!! tutti 오후!! 봤어요 이런식으로 막타 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평타로 막타 드세요 이게 AD 카티 revenir 장점입니다 뭐흐 평타로 막타 드세요 오엉 안녕! 루지안? 봤어요 봤어요재의 총검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총검 콤보 숨 못하고 총검 총검 날래서 마지막 차를 먹는 이게 바로 총검카탈이라 AD원딜카탈이라죠 봤어요 원거리 원거리 딜러 원거리 딜 넣는 법입니다 미니맵첩 봤죠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렐리야 앞에서 깝쳐 내가 이겨 요깄죠 깝치세요 후춘이랑 술래잡기 한판 하죠 자 이제 오미라 이렇게 딱 오라고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있잖아 빨리 아 빨리 와 아 뭐 빨리 와 하하하하 봤죠 이게 바로 딜입니다 원거리형 암살자에요 봤어요 모든 챔 원콤 봤습니까 모든 챔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혼자 노는 애들 셉니다 저 자 이런것도 가서 막타를 못 먹었어요 막타를 못 먹었네 막타먹었네 카디도 세다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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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지마 쑤지마 내가 있어 아 자 이따거 이따거 하지마세요 네 이따거 하지마세요 에이씨 못해먹겠다 이거 아 못해먹겠다 이거 아 보기가 싫은 딜량은 뭐지 딜량을 보기가 왜케 싫지 흫흫 보기가 딜량은 왜케 보기가 싫지 으어아암이라 es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